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마다 5월 첫 주에 약의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5월 첫 주가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어린이 주일과 그리고 어버의 주일이 이제 계속 겹치는 바람에 오늘로 미리 와서 약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만 교회 전기상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야마서 복음이 정말 못한 끝까지로 목적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이기에 이 전기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복된 전기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이런 교회학교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도 성령이 믿음이 많아서 저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을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기독과 같은 믿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역사가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어린이들 그들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두 가지를 범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 순차단 성지에 마가의 다락방에 보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약속을 쓴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흠뜩하게 기도할 때에 시빌정신하면서 정말 다 한 번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을 실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음악에 이어졌는데 이 날이 바로 우승절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대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승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색출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숨어오려고 그리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승절 성령 강림이 우사권으로 죽이는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에서도 성령 강림이 있는 사람과 성령 강림이 받지 아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성령 강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도 하나님의 뉴스를 묻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정하는 교무안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복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정 1장 38절에 해이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교양 그 앞에 주체 어린이 성령 축제가 열려졌는데 오신 강사님이 이 사도행정 2장 38절에 대해서 우리 우리들에게 선교하는 매력을 보았어요. 여러분 괴리한 성령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온천하게 되며 때마다 성령이 세립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참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선명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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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에 사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을 믿음으로 잘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령이 됩시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한 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기는 일은 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독이나 윤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범의 기준을 두고 정말 범이 우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불타는 정의로 또 피 끓는 정의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버려놓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라고만 이런 사람을 자기 다른데로 지켜둘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토인들은 이런 지준만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라인들에게도 양심도 필요하고 도도 이나 복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내 믿음의 삶인 믿으시게 될 바랍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흔히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윤리나 도덕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야. 정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성령의 기준을 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령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성령을 두들겨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육성하시는 성령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이라도 통달 하신다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내 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냐 오늘도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뜻을 물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랑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영원하시길 주의 영원으로 추원합니다. 두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함과 사랑하는 신앙의 삶을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준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마다 성령의 인도 앞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태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신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으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니 성령을 보내주시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과 환란 속에서 넘겨주시고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세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므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빌림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인은 광야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빌림은 항상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령께서 광야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마디 못돌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한두 명씩 낙하려마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열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그곳에 에디옥 유앙 대시를 만나게 되고 그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핵심을 해서 그 장소에서 세를 베풀고 하나님의 여사가 나타나게 된 유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다고 그곳에 지금 이 사마리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낫다는 일입니까?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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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성령에 인도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성령에 인도하시고 이런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보면 이루어진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딸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쉽게 말하자면 제가 성령받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받고 신앙세가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받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돈담배와 같은 돈담배는 뭐예요? 바람이 부는 대로 여러분 그 옷을 이렇게 정말 운조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가면 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용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주저앉고 많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문지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령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큰 대의 엔진이 있고 발공석이 있어서 험한 파도 노예축으로 나아나도 풍단 노예축으로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이 그 뱃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어렵고 싶는 일이 있어도 성령받은 사람들은 대속에서 성령이 정말 동력이 되어져가지고 발공석이 되어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주고 받쳐주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다른 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귀찮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받이 아니하니까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말하는 그도한 모습.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각도성을 관리하마 성령의 능력을 십이고 미용으로 전진하갑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복귀의 성령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신앙생활이 행복고 즐겁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령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모험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라고 이런 확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내게 새로운 능력이 맞습니다. 내 성령의 능력이 맞습니다. 내 성령의 능력이 맞습니다. 내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을 조차해가는 믿음의 성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승리하며 성령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령들이 다 되시기에 죄의 영화로 추악합니다. 제동하겠습니다.